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어우야 2탄부터 벌써 뭔가 좀 기분이 나쁜데 자 지금 보면은 2탄인데요 맵이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나와서 아래를 먹고 위에를 먹고, 위에를 먹고, 위에를 먹고, 가운데를 먹고, 옆에를 먹고, 위로 올라가서 옆에를 먹고, 오른쪽을 먹고, 아래를 먹고, 우측을 먹고, 중앙을 먹으면 그제서야 여기 아래를 막으러 갈 수 있어요. 무친 맵이네 이거. 자, 갑시다. 라이언 없었는지 좀 됐어요. 그 라이언이 찌그러지다 못해 이제 좀 약간 퀴퀴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아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음... 오랜 시간 엉덩이 아래 있었더니 그 친구 이제 조금... 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테슬라는 5,000원이라고 하고요. 자, 다른 것들은 전맵에 가능하다고 하고 이거는 뭐가 0.3, 0.2냐? 이거 노병이면은 또 그건가? 그... 스나이퍼인가? 스나이퍼인가 보네? 베테랑... 스나이퍼 베테랑이 아마 0.3이 있다는 것 같고 킬젝볼도 있다고 하고 좋아요. 아마 스나이퍼인 것 같은데? 아마 스나이퍼일 듯? 야... 이 시작 시점에 먹을 게 이렇게 많냐 이거... 자, 일단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 일단 집을 지어야겠지 그럼? 집 지을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좀비 때문에 집도 안 지지네... 염통 식자재마트 같은 데 가면 50개 만원 아 근데 집에는 그게 없잖아요. 집에 숯불이 없잖아요. 아 그래도 염통은 그 숯불 위에서 이렇게 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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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거 먹는 그게 있는 건데... 집에서 숯불을 피울 순 없잖아요. 왜 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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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익을 몰라? 아이 진짜... 그것 때문에 먹는 거지... 직접 집에서 구우라고요? 집에서 숯불 피우면? 그... 수수로 맞아봤어? 야 너 수수로 맞아봤냐? 부모... 부모님이 바로 집에서 수수로 그냥... 수수로 그냥 바로 그냥... 어? 아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어어어어어어어가이 보셨죠? 염통꼬치가 이 정도 인기가 많아요. 어? 염통꼬치 얘기 하니까 지금 다이어트 하단 누나들도 뛰어온 거 아냐 다이어트 하다가 아 못참겠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이다 이러고 지금 뛰어온거 아냐 지금 이거 지금 그거에요 포장! 딜리버리 포장 주문 직접 가지러 오셨죠? 이 정도면 직접 픽업하러 온거지 배달비 아끼실려고 근데 이제 배가 많이 고프니까 엄청나게 빨리 뛰어오신거 이게 염통꼬치에 무서웁니다 나가서 지나가는 구름보는게 더 구름보는게 더 그.. 맞는거 같애 그게 더 건실한 시간입니다 재미없을 줄 알고 캠페인 건너뛰고 바로 410% 넘어갔는데 잘한거 같네요 아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은 올해 잘한 일에 적으셔도 돼요 올해 잘한 일 대합일 캠페인 시작 안하고 410% 바로 시작한거 올해 잘못한 일 대합일을 시작한거 약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음.. 그 정도면은 아마.. 적당히 되신 듯 걘 어디가냐 갑자기? 무서워 죽겠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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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저만 사용해서 800%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로 그거는 안하시는걸 추천할게요 왜냐면 레인저만 사용해서 800%는 저도임래 버그인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 지금..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하실만한 그게 아니야 나이들 말 어.. 협곡은 오히려 쉬울걸? 협곡은 오히려 할만한데 대화빌 월드에서 폰으로 내자 아.. 대화빌 월드 폰이요? 그걸 왜 내요? 나밖에 안하는데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제가 내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지 오케이 렛츠 두루 오 더 오리 저는 병아리를 키웠는데 깃털이 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징그럽더라구요 시골 알머니 댁에 갖다 줬는데 답장 안에 몰아넣기 직전에 눈앞에서 고양이가 물어갔습니다 한 번씩 그 꿈을 꾸며 욕을 하며 깹니다 자 왜 이렇게 고양이가 닭을 보러 가는게 맞냐 세상.. 세상 고양이들이 다 물어갔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시골에 고양이를 보내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나도 기억 속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간 닭들이 많았거든요 시골 할머니 댁에 간 닭들 중에서 관절 이상이 다 그 어느 날 할머니 댁에 가보니까 닭이 없어졌다 닭이 도망갔다 고양이가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진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 다 고양이가 잡아갔다라고 하는데 과연 고양이가 잡아간건지 아니면 다른게 잡아간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 근데 이상하게 시골을 가면 할머니가 삼계탕을 삶아줬던 약간 그런 느낌 그쵸? 할머니가 삶아줬던 삼계탕을 그쵸? 할머니가 삶아줬던 삼계탕 아 직접 본거 아니면 보통 동네 잔치상에 올라갔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몸에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킥만 하거든요 15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갔다고요? 어떻게 어떻게 됐어? 15층에서 뛰어내리면 나는 꿈을 보았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흫흫 흫흫 흫 흫 흫 흫 흫 깊은 밤 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아유 아기 15층에서 활공을 할 수 있다고? 날개가 범멧으로 있는 건 아니었구나 흫 응 흉 아 하 하 하 하 하 15층에서 날아갔으면 어디로 갔을지 제가 못할겠다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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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리날다 그 그거 보고 좀 되게 어 오리날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망망고양이었나 그 뭐야 그 스텔 라이브 누구였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스텔 라이브 그 누구셔 그 꼬리꼬리 하시는 분 칸나님 어 칸나님 그 분 오리날다 그 처음에 음 못 잡는 것처럼 하던데 그 음 붙잡으면서 부르는 것도 좀 와아아아 난 그 노래 듣고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야 노래 진짜 잘 부른다 이러면서 나는 내가 그런 계열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한테 진짜 완전 마음이 훅 가더라고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제가 노래를 잘한다구요 제발 그런 소리 어디가서 하지 좀 마세요 예 혼자 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씨 보세요 지금 쓸 땀 소리 하니까 우마뼈이 같은 소리 나오잖아요 너무 뭐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라고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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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누가 게임하라고 칼들고 뭐 하는 그런 노래 있던데 나 그 얘기 그 노래 한 번 들었을 때 정신 나가는 줄 알아 이상한 노래 자 이번에 좋습니다 이번에 아주 느낌이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빠른 발리스타만 올라오면은 충분히 적당한 템포에 아주 좋은 템포를 따라갈 수 있을 것만 같군요 저는 근데 제가 음치였기 때문에 노래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 진짜 많이 했고 노래 연습의 기초 목초는 정말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 무조건 본인 목소리 듣기 싫어도 녹음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거만 해도 노래 실력 진짜 많이 진짜 듣기 싫거든요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진짜 듣기 싫은데 그걸 해야 실력이 많이 들어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노래의 음정을 찾고 이렇게 막 그 노트같은거에다 체킹하면서 여기는 올려야되고 내려야되고 체크하고 뭐 여기서 숨 호흡하고 막 이런거잖아 그런거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나도 노래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노래 못부르는..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노래를 얼마나 연습했지 어 너무 싫더라고 노래 못부면 내가 피아노 연습도 좋죠 하여튼 사람들이 악기 하나정도 하는건 괜찮은거 같아요 진짜 악기 괜찮지 저는 베이스.. 밴드.. 밴드부 갈때 그때 베이스를 쳤는데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아 진짜 완전 백지화가 됐어 머릿속에 하얘 내가 과연 베이스를 치긴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건 집에 있는 베이스를 보면은 치긴 쳤던거 같은데 라는 느낌? 앰프하고 베이스하고 아직도 집에 있지만 걔네들이 집 밖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언젠가.. 집 밖에 나오는 날이 생기겠지? 막상 잡아서 쳐보면 기본은 치지 않냐고요? 헌이 녹슬어서 소리가 안나요 저도 그럴줄 알았는데 헌이 녹슬어서 아예 쳐주지도 않는 미래에 살고 있더라고 아예 안된다고 스테인 아크싱어 어으 이게 누군데 일단 내 얘기는 아닌거 같고 전 친구들이 저 노래 잘한다 하길래 그런줄 알았는데 녹음한거 들어보고 완전 실망 친구들이 잘못했네 그거 그냥 친구들이 잘못했네 때로는 진실을 알아야지 진실을 그렇게 숨기면 쓰나 아 이거 쵸비 한 마리 좀 역겨운데? 발리스타 보이시면 지워지니까 괜찮은데 소음이 아마 왼쪽이 위험할거라 왼쪽을 먼저 커버를 해줘야될 끝? 자 레인저를 커버하면서 살려보죠 충분히 발리스타 올라오니까 이제 됩니다 빨리 올라왔죠 아래쪽으로 최대한 끌어서 소음 좀 빼고 자 위에 이제 빨리 빼러가야되요 근데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노래는 노래는 실력도 중요하고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고 스스로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객관함도 필요하거든? 근데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신감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의 문제야 진짜 자신감 없으면 노래는 힘들어 자신감 찾아야됩니다 어 너무 중요한거 같애 자신감 가끔 그런 얘기 하신분들이 있어요 자신감도 실력이 돼야 자신감이 생기고 어디가서 노래를 불러도 최소한의 기본은 돼야 어? 뭐라도 해보죠 라고 하는데 진짜 그 노래는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일단 첫번째로 본인한테 어울리는 노래 찾고 창법에 어울리는 노래 찾고 이런거에서부터 시작인거 같고 그 다음부터야 진짜 자기한테 올린 노래만 찾아도 가까우네 진짜야 자기한테 올린 노래만 찾아도 가까우네 귀여운 노래가 올린다던지 약간 뭐 비트있는 노래가 괜찮다던지 뭐 그렇든지 아 있다 많은 노래가 있다 레인저 같네 여성 많았다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긴 해 이것도 자 일단 초반에 발리스타로 계속 여기 아래를 커버를 해주면서 워커를 좀 잡아주다가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앞을 정리하러 발품비를 하고 발리.. 뭐야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스로 올라가는 것도 어 수나 이쪽으로 빨리 준비하고 레인저 잠깐 뒤로 빼고 저 왼쪽에 여기 발리스타로 너무 짓고 싶은데 뭐 짓겠지? 여기 맵 웨이브 없어요 무한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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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냥 자동으로 원을 치고 와 작전중에 병사가 죽었는데 부대장이 방금처럼 쳐다도 안 보고 고생 많았다 하면 소름이겠다 소름이겠다가 아니라 대부분 그러지 않냐? 대부분 그러지 않냐? 대부분 그러지 않냐? 이 발리가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지워질 것 같은데? 자 발치 빨리 올라가고 수나 여기다 빨리 기체해줘 굿 좋아 지금 느낌있고 후비단계 납부자 같고 앞에 여기 앞에 한번 쭉 당겨서 앞에 있는 애들 좀 빼준다는 느낌으로 베논같은 애들 당겨주고 좋아요 굿 끌기 위해서 최대한 압득에서 시간을 끌면서 끌어줘야 이게 끌리는 거고 그렇지 자 발리가 이제 열일할 수 있게 여기쪽으로 위쪽으로 살짝 끌듯이 해주고 수나 같이 뽑아주고 아우 레인저 죽었네 괜찮아 이동돈 이동돈 수나가 같이 있으니까 막았고 좋아요 모난모난하게 막았고 괜찮아 괜찮아 지금 진짜 괜찮아 배럭을 좀만 더 짓죠 이번에 배럭을 좀 빨리 지워가지고 빨리빨리 가져가서 가져가자 스나를 좀 빨리 뽑아서 스나로 빨리빨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물론 타이탄 빨리 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알이 조금 빡빡해 보이네 집을 때리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집 때리는 스나를 좀 빼앗을까 아직은 집 때리는 스나가 볼 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앞에 좀 잡아줘 그렇지 집 때리나? 집대로 될 것 같은데 이제 밀만 할 것 같은데 스나가 있으니까 흠 허리 다친 병사를 보고 대장이 그러는 게 좀 그렇다고? 아아 단편적이 가만 생각하는 거지 자 좋아요 여기 테슬라 지금 없어가지고 발리스터 불 꺼졌는데 스나이퍼도 막아줄게 여기 아래 집 때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이 피가 안 나니? 여기 석재로 바꿔주면 되니? 집 밀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다? 그동안 병력 열심히 모으고 타이탄도 이제 꼴을 준비해야되고 타이탄도 이제 꼴을 준비해야되고 스나 더 꼴고 발리스터 올라왔고 자 스나 더 꼴을 준비 11베러 좋아요 지금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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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때리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집 때리 시작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애들 잡기 시작 타이파 업그레이드까지 돈이 좀 더 있어야 돼 인컴이 1800 와 인컴 너무 적다 토할 것 같다 인컴 원래 집 좀 지면 안될까? 이렇게 한 4개만이라도? 4개만 지어도 지금 인컴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수공이 뚝뚝 막혀서 그래 집이 너무 막혀요 트나 한번 앞으로 나가죠 앞에 나가야 그나마 빨리 밀 수 있을 것 어차피 집은 때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굿 좋아요 잘민 일고 있고 이정도면은 순룡해 좋아 지금 속도 나쁘지 않아 칼타 빨보드 끼이지 아래 초비 막을 준비할게 굿 굿 10일차 아래로 밀고 내려가자 털 많이 나왔네 그 다음에 초반에 템포를 좀 더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안썼어요 뭐라도 썼냐 그 테슬라 범위 5000원 주고 하는거 일부러 안찍었어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불멸도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어 발롱 좀 올라가고 수나가 뽑고 여기부터 빨리 좀 빼내야겠지? 여기 양이 많아버리는데? 이렇게 많지? 나 이렇게 많은 것들 아니었나? 상품에 너무 빡시게 들어갔네? 괜찮아 괜찮아 집을 지우면 돼 집부터 지우면 돼 제발 부탁이야 이것까지만 올라가게 해줘 이 벽까지만 짓게 해줘 아래쪽은 내가 다시 열심히 밀어볼게 제발 여기서부터 천천히 다시 하게 해줘 오케이 나쁘지 않았고 이 정도면은 깔끔하게 되질 않아 뭐가 이상한데? 굿 여기까지 아래부터 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 시장을 한번 찍어서 철하고 기름을 팔게요 너무 많아 좀 많이 모아둔걸 기반으로 초반에 빠르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되니까 이거 한번 싹 팔아가지고 집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집으로 올라갈건데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게 일단 철 좀 팔고 이거 집 짓게 자 괜찮 괜찮 짐 마시고 자 이제 에너지 이슈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핵병소 두개만 올리고 위에다가 슬라이퍼 좀 빨리 배치해주고 아래 여기다 막고 아래 여기다 막고 아래 한 번 올리고 이거 하나 올리고 여기다 이거 놓고 수납 두 마리 아래로 빼고 아래다가 슬라이퍼 다시 뽑고 아래로 다시 올리고 여기 아래에 빠르게 앞에 있는 애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밍 앞에 여기다가 집중 올리고 타이탄 나오기 시작하고 제일 중요한 타이탄 그 다음에 인폰 빨리 올릴 수 있게 여기다 집중 빨리 다 올라가고 부대 지정해놓고 어.. 지금 넘으면 안 돼 넘는 건 안 돼 앞에 정리까지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고 펄 좀 팔고 다시 펄을 파는 이유는 양 끝에 목재 좀 먹으려고 목재가 거덜렉 1번째 전이니까 자 지금 이제 여기 됐고 타이탄 이쪽으로 빨리 오시고 돌직부터 올라가고 식량하고 인컴 상태 미묘하고 미묘하다는 표현이 미묘하다는 표현이 그 벽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건드려서 돈 먹어도 되죠 이 돈을 먹어서 이걸로 타이탄 다시 뽑고 여기 위에 스나비치에서 위에 일단 막아놓고 타이탄 나오고 있고 타이탄이 그래도 한..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는 있어야 모난모난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에너지 하고 둘 다 없죠 식량도 없죠 이렇게 해서 병력 뽑을 수 있는 식량 좀 먹어주고 병력 뽑을 수 있는 식량 좀 먹어주고 병력 뽑을 수 있는 식량 좀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 있는 톡톡집을 부셔가지고 아래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기다가 에너지를 지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어 해야될 것 같애 집이사 빙컴 오천 자 여기 부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에너지 넣을게요 이거 해야 그나마 에너지 나오는 거야 알았지? 어깨 좀 사서 여기 사이에다가 풍선을 올리기 어깨 여기까지 일단 3마리로는 조금 되고 5마리 5마리면은 소비 되지 않을까? 친화도 있고 될 것 같은데 친화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친화가 있다 여기를 더 빨리 하는게 난 맞다고 보거든 뭐해 제발 자 타이탄 5마리로 빠르게 3컷 타이탄 5마리로 자 자 이 타이밍에 이거 올리고 여기 들어가고 2대 지정 다시 해놓고 타이탄 포컷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집중 빡템도 아니고 여유있을수 중간 위반에 열받게 하는 대금을 정리하고 위쪽 정리가 나지해주고 깔끔하고 아래쪽 정리하고 그래 여기부터 빨리 했어야지 이 아래를 못 먹으니까 아까 그렇게 힘들었지 얼마나 좋아 이 아래버그니까 자 집 안 뚫어있는 여기 좀 옮기죠 손 오지도 않네 품망귀가 아니라 나는 후궁을 먼저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자 여기에다가 후궁을 올라가면 되거든 후궁 올라가고 경력들 좀만 빨리 내려가서 짐 미는 준비하고 이 아랫짐 미는게 제일 중요한 이슈거든요 등광부터 바로 먹고 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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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되니까 임컴이 당연히 불이야 오대어 다행이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 아까 힘들었겠어 여길 못 먹었어 여길 먹었으면은 살림살이가 훨씬 낫겠지 렛츠고 보세요 지금 살림살이 나아진거 인컴 8천대 여기를 이렇게 쉽게 밀 수 있는데 여기를 아까 안먹었다 이거는 뭐 이건 뭐 그냥 죽어야죠 캠프가 이게 안나왔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였어 나 이제 위를 밀고 나가자 어 아까 불멸자에 너무 혹해가지고 이제 필요하지 않은 그 구간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한거 같아 어차피 불멸자는 지금부터 먹으면서 나가면 되는건데 자 일단 올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슬라이프 타이탄하고 스나이프가 뽑고 목 목재 진짜 목재때문에 정신 나갈거 같거든요 이제 슬슬 웨이브올때 되긴한거 같거든 여기도 키보로 빨리 밀어줘야돼 여기서 질질 끌면 안돼 슬라이프 지금 웨이브 오는건 괜찮아요 간부 웨이브 간부정도는 무난하게 막을 수 있다 목재도 이제 올라올치하고 여기 앞으로 더 힘으로 나가서 빠르게 밀어주시하고 위쪽에 있는 베놈들 좀 정리 좀 빨리 해주면서 밀어주고 노린맨이 한마리 어서 빨리 잡아주고 여기 위쪽에 베놈 좀 몰려오는거 빨리 잡아주고 오케이 필드에서 몰려오는거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범위 증가 네번 누르고 테슬라 다 부셔 오케이 여기는 아직 안닿네 아아 그럼 빨리 저기부터 올려야겠다 오케이 다 먹었고 인컴 13,000? 그래 인컴 13,000이 맞지 이게 여기 위에서 오는 베놈들만 좀 빨리 쳐내고 나면은 이제 진출하는거야 이게 소음 때문에 오는 베놈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를 잠깐 여기 멈춰있는거야 잘못 걸리면은 애들이 다 녹을 수 있으니까 자 집 다 끝내고 흙은 여기다가 올리고 여기에 목재 하나 올리고 베너칭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기름도 이제 올라가서 우리 타이탄 뽑을 준비도 더 해줄게 위쪽에 조금 위험한 자리인데 지켓을 수 있게 좀 빼고 바측으로도 좀 덩렙고 펼쳐주고 타이탄으로 위에 좀 잡아줘 너무 쉽고 너무 쉽고 너무 쉽고 너무 쉽고 너무 쉽고 너무 쉽고 어 웨이버였던거 같애 지금 왜 팍추가 줄었지? 너무 잘 모르는 편 오 헬로 Her full soldier are in trouble Good morning so Have a taste of my machine She's at the taste of my machine Yes, it's a wonderful day Does you think? Yes 좋아요 빠르게 집을 밀어보자 홀팡이라도 해서 빨리 밀어야 집이 밀리지 그렇게 안하면 안 밀어 자 위로 빨리 밀고 모르겠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난 얘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두겠어 뭐라고 옹얼옹얼 걸긴 하는데 자 지금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틀었죠 일단 텀만큼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올렸고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여기도 다 했고 에너지 미리 올렸고 위에 몰려오는 애들 한번 끊어주고 끊어주고 나면 이제 또 다시 진출해야지 아 중요한 질문하십시오 뭐죠? 육체 비밀밥이야? 아 육체 비려서 다 버렸어 3분의 1 먹고 비려가지고 다 버렸어 아니 그 쿠팡에서 분명히 맛있다고 써있었는데 먹어보니까 엄청 비리더라 그게 왜 고기 고기가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비렸다리 보다는 고기를 오래 씹으면은 어쩔 수 없이 고기에서 좀 약간 비린맛도 나오고 그러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고기 특성상 근데 고기가 질겨 질겨가지고 오래 씹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린맛이 올라오더라구 고기가 안 좋은 고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랬었어 고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어 그니까 배같은걸로 연육을 하거나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가지고 아 찔려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점점점점 뭐가 고기 비린맛이 올라오는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좀 먹다가 아 이건 안 먹는게 날 것 같다 싶어서 다 버렸어 그니까 경육점에서 고기를 사다먹으면은 뭐 안그러실 수 있는데 나는 향해서 사다먹어다보는지 어 그랬다 책이라도 해먹을게 있냐고 어 근데 그 뭐지? 그냥 그냥 버렸어 여기다! 병력을 먼저 뽑아놓고 팀으로 한번 더 밀고 얘는 웨이브가 맞는 것 같고 앞에 있는 베놈들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집 빨리 밀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멸자도 불멸자지만 지금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거 한방기 한방기 안 올라가면 미쳐버릴 것 같죠 지금 이거 집 함부로 건들지마 필수록 시장 부서지면 눈물난다 알았지? 힘으로 밀어 좋아요 잠시 지어 집을 지으면 돼 펜포 끌어올려 끌어올려 이 게임에서 우리가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리고 뭐하고 할건 이것도 어 일단 힘줄 제거 문제도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런것도 그런건데 침물도 많았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안에서 침물이 자꾸 나왔고 그리고 또 뭐 그랬어요 고기도 즐기고 그 맵 이름이 수박좌 라는 사람의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만든 자기의 수박좌 시리즈 이렇게 적어놨길래 그래서 맵 이름이 수박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육사시미도 같이 샀거든 육사시미도 먹으려고 같이 샀는데 어 육사시미는 아마 못먹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 육사시미를 다 썰어가지고 고기로 재가지고 양념재에서 냉장고에 넣어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양념고기로 먹어야지 육사시미도 먹으려고 육사시미도 먹으려고 육사시미도 아 육사시미가 먹으려고 육사시미도 근데 또 그것도 있어 내가 고기를 잘 못 썰어서 그런거일 수도 있어 고기를 잘 썰었으면 먼저 먹었을텐데 고기를 잘 썰었으면 먼저 먹었을텐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일곱씨 제대소 먹어달라고? 일곱씨 제대소가 있어 아 여기 이런 이렇게 맛있는걸 어? 어? 어어? 어어? 오는 동안에 당분간 여기서 좀 재미 좀 봐볼까? 아 언제올지 모르잖아 언제올지 모르니까 모르는 동안에 재미 좀 볼 수 있잖아 우리가 에? 재미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먹고살기 콕콕한 세상에 이렇게 해서 반절만이라도 깎아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겠습 하필 뭐죠? 자 자 힘으로 좀 밀어야겠지? 여길 빨리 못나가면 hurt일거 같으니까 빨리 나가보죠 하핏 컷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힘으로 계속 밀고 나가죠 힘은 계속 해야될 것 같고 야 목재관이 너무 없다 여기 일곱시 그나 먹어가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까 판보다 한 열흘 이상은 빠른 것 같은데 지금 열흘? 6씩 기름은 안먹을거에요 저기 써볼거라 아닌가? 먹을까? 먹어도 돈 없지 않을까? 먹을까? 썩으면 그때 버리면 되지 일곱시 배럭은 안돼요 일곱시 배럭은 안되는 이유가 여기 지으면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기믹이 발톱네 모든 기믹이 발톱하면 이제 동시에 발톱하는 기믹이 다 나가려면은 피통 싸겠죠? 저보고 지금 형 그냥 빨리 뒤져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은거기 때문에 형 빨리 뒤져줘 그쵸 비었다고? 아 여기 아 야 병현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초비 피통이 950이야 빨리 밀어야 돼 아까 2400일때까지도 버텼지만 지금 빨리 밀어 가능할때 빨리 밀어 랭스 고우 으헉 으흑 렛 değiş기실 이 거 맵의 인커모 보다는 그냥 빨리 밀어 나가는구나 어 어 그 방금 털 곰 오 아 도련변이는 조금... 아... 무친 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돌연병인은 좀 손 높네 여기는 무난하게 막을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정리당했네요 버틸 수 있는지까지 버텨보죠 그 다음에 지금 파이파는 사실상 이제 선령에서 벗어나는게 맞고 스나이퍼 사거리를 먼저 어울리는게 우선일 것 같은데 자 여기 아래부터 빨리 밀자 나 너무 힘들어 빨리 밀어줘 빨리 밀어줘 나 너무 힘들어 여기부터 밀어 음 나무케러 가야돼 아원은 풍부한데 타임어택이 좀 빡세다라는 느낌? 딱 그게 정돈네요 네 이쪽 땅은 그래도 꽁대로 막아 놓으니까 맛있긴 하네요 당분간은 여기는 좀 재미 좀 볼까요? 콜라 고맙습니다 우리의 힘이 위험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겠지? 내 마신이 준비되어 도착해 오! 이 정도면 그래도 깔싼하게 먹을만큼 먹었다라는 느낌인데 자 여기까지 나무 너무 맛있고 진짜 나무가 맛이 없을 수가 없고 타이탄은 이제 슬슬 그만 뽑으려고 이미 타이탄을 뽑아봤자 스나이퍼가 다 해야되는데 스나이팀을 실어줄게요 스나이팀을 실어줄게요 스나이팀을 실어줄게요 스나이팀을 실어줄게요 이 앞에는 벽을 짓고 싶은데 벽을 짓지도 못하겠네 벽을 못 지우니까 기믹하기도 힘들고 벽을 못 지우니까 기믹하기도 힘들고 뱅! 갇았네 아예 망했네 뱅!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빠르게 힘 대 힘으로 밀어 아니아니 오히려 좋아 어차피 질질 뜰 바엔 빨리빨리 하는게 낫지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상황이 좋아졌어? 스나 몇마리 죽는거보다 빨리 라인을 미는게 더 나아서 좀 타는거 같다 타이탄 수만 좀 20마리로 바꿔가지고 소비를 빨리 잡아줘야겠다 소비를 빨리 잡아줘야겠다 이 맵 톤이 너무 아픈 맵이다 타이탄을 뽑아야겠다 자 자아 네 유닛을 뽑아보면은 유닛의 유집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섯시쪽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 있잖아요 저기 유집이에요 마이너스 9 다이어트 2 야 이거 나이페리스 레디 와 이렇게 서둘러서 진출해야 되는 맵도 정말 오랜만이다 이런 맵들이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확실히 오랜만에 진짜 힘 대 힘 어? 이거 설마 한국 vs 중국 어? 이따 대양전? 따거형의 맵이 이기냐 코리안 고인물이 이기냐? 어? 이 싸움 질 수 없게 되었다 이 악물고라도 이겨야된다 나 이 악물고 간다 자 여기를 근데 어떻게 해야도 여기 무슨 소리 없는거 같은데 고생이 많았다 이제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뚫렸구나 여기도 어? 30만원 모았다 이걸로 스나이퍼 사거리를 먼저 올리죠 스나 사거리가 올라가야 스나가 이제 효율이 올라가니까 스나 사거리 9 인컴업은 안해도 되나? 몰라 몰라 인컴업이 중요하건 지금 병력을 많이 뽑아서 그냥 빨리빨리 펜포로 밀어붙이는게 더 중요하지 그 인컴업으로 이 분기점을 넘기는 시점이 너무 멀어 신익 분기점은 우리 기대값이 너무 낮으니 인컴업하지 말고 그냥 다 딜에다가 때려박아보세요 오케이 아 집을 많이 짓고 금강을 많이 지어서 인컴을 커버하겠다라는 마인드 어우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거 봐 인올라니 거기 아직 버티고있냐? 이제 고지스마 가네? 갈 때 가더라도 좀 버티다가 가는게 좋잖아 여기 있는 애들이 쓸데없이 죽는건 너무 좋죠? 이리 좀 올리자 위로 올려서 AOE가 모르겠네요 아직 안가서 어? 확실한건 일단 AOE 이전에 병력들이 뒤에서 지금 놀고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앞으로 와줘야될거같아 오케이 병력들이 이제 뒤에서 놀다가 앞으로 붙어주기 시작하니까 딜이 나오네 이제 각이 안나와가지고 애들이 싸움을 못하니까 싸움을 못하니 당연히 약해질수록 되겠죠? 그 다음에 배럭을 이제 늘려야되는데 배럭을 늘려야되는데 배럭 늘리는데 이런거 짱이죠 저 집을 빨리 빌자 저 집을 빨리 빌자 저 집에서 오는게 이만이만한거죠 가자 자 간절은 우측으로 간절은 좌측 아리측으로 간절은 가운데로 그러면 1.5인데 어쨌든 그런걸로 어허 진짜 약간 이제 1.5인분인걸로 바로 코코나우는 배럭들 빨리 잡았죠 필드에 깔려있는 배럭들 때문에 누군가 필드에 깔려있는 배럭들 잡았죠 여기 앞에 있는 배럭까지 잡으면 필드에 깔린거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 이 친구를 그냥 앞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 돌려야죠? 이 친구도 앞으로 밀착해가지고 해주고 다시 수납 뽑고 앞으로 밀착해서 짓 밀어주고 밀착해서 앞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에다가 금강하고 먹을 거 먹은 다음에 식량 몇 개 더 먹어주고 베럭 베럭 6시 몰래 멀티 먹었어요 몰래 멀티 그 우리 셔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다보면 그 몰래 멀티 이런 거 다 먹잖아요 이거 몰래 멀티 안녕하세요 내 스스로 타이탄이 집을 못 민다 타력이 밀리나 타력 중에서 얼마나 오나 뭐지 좋지가 않은데? 나 위에 밀었고 나 세상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군강 야 이 군강을 어떻게 잡냐 이거 집체력이 12000이요 피가 차요 12000인지 피가 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초비가 지금 피가 1350이라고 일반들 일반들이 지금 안 죽어서더라 옥제 좀 먹고 와 와 이 안에 1분 내려가는 것도 1이네 7시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추리가 됐다 안됐다 추리가 됐다 안됐다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나봐 그래 좋다 그렇게라도 버텨만 다오 버텨만 다오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여기 기민건 뭐죠 보급2000에 돌연변이 100 보급2000에 돌연변별이 100 여기다가 지금 너무 초비가 강해져있어가지구 쉽지가 않더라 적당히 강해져있는데 놀라봐 이걸 어휘할게 일단 아래쪽을 먼저 털고 아 이렇게 사거리업을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음.. AOE가 100만원에 있긴합니다 AOE 100만원 AOE를 먼저 가져가야될거 같은데? 기름팔고 딴거팔고 하면은 되지 않나? 아뇨 생명력이었어요 기름장 풀더라도 돈이 100만원 안나올거같은데? 더 모아야될거같은데? 한 60만선에서 멈출거같은데? 자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이제 한번 보자 상황을 여기 앞에 기믹을 막을 준비를 해야되니까 이럴거면은 그냥 사거리업을 두 번 찍는게 맞겠지? 일단 초기에 사거리는 뭐 말할것도 없는 깡패니컷 아 제일 중요한 주장이죠 이거? 조상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음.. 칠입진 칠입진 좋아요 이렇게 해놔야 그나마 비비길하다 좀 앞에 죽더라도 어쩔수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걸로 하고 그 다음 철팔고 철팔고 돌팔고 아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근데 하고안하고가 의미가 있나? 어차피 저장을 해도 여기를 지금 못들면 똑같을텐데? 템포가 늦었다는건데? 저도 타이탄을 그만 뽑는게 낫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우리 타이탄 이제 가만 나올까? 이제 뭐 편의점 멀어져야죠 타이탄에 안녕히 가시게 자 여기까지 배치가 끝났죠? 이정도면 시작할게 사거리 업하고 기밍하죠 사거리 업 두번하면 스나이퍼 사거리가 10일 10일정도면은 저 뒤에서도 쏘기 때문에 체감 차이가 좀 있어 좀 확신 기미곤? 틀스나 파급력이 있나? 바른가? 발라? 바르긴 해 확실히 스나 느낌 있어 스나 느낌있고 둘러싸서 쏘는거 느낌있고 아래쪽 돌연변이 빨리 잡아주면은 이제 라인 뚫고 들어오는거 있을 것 같고 도망 뚫어주고 그 사인도 막고 그래도 힘으로 막는데? 그나마? 애논 밖으로 쏘는건데? 아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좋겠다 밴드? 차거리 업이 종합이었네 아우 근데 프컨 빼니까 바로 앞에 위험하네 프컨으로 앞에 정리맞아 해주죠 더 앞에 아래에 있는 자이언트만 잡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생선기믹이 아니라 아니 나 생선기믹이구나 추리가 나오고 있네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깨버리죠 에? 아 무슨 저장이야 그냥 한 번에 깨버리자 한 번에 깨버리면 되지 아 뭐가 문제야? 사버려? 아랭 스내펄 ña 시너 스내펄 네 imming 자막 땡 compreh 비빔 ête 아, 저 배우 맞네? 아, 이거 웨이브에 대한 배우는구나! 아, 이분들이 속보만 살으셨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엄마 속도만 사르셨나? 응?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응? 음퉁나게 잘 밀고 있는데 살면서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 기다려보자 그렇지 그렇지 왼쪽으로 다시 이동 병에 죽더라도 힘으로 빨리 밀어주는게 정답인거 같아 아 이거 좀비 시체들 남아있는거 너무 역겹고 부터 몰래먹고 안으로 쭉 들어가주면서 어탱 그래 이게 이게 나와야지 이게 인컴은 어디서 깬다? 집을 지어서 인컴을 만들겠다는 마인드 그래 이게 대압일이 기본이었지 집은 원래 인컴으로 만든거냐 흐 자 여기까지 밀었고 여기 앞에다가 연결해줬고 여기다가 마인드 올리고 여기다가 다시 옆에 집 이쁘게 지어주고 아래쪽으로 억수 벵수 눌러주고 여기 뒤에다가 집 공간 열심히 다시 올려주고 그러면 여기 살짝 하객진 같은 느낌일 때 지금 병력이 얼마 없을 때 빨리 위로 나가자 지금 별로 없잖아 병사 앞에 지금 빨리 밀어 힘으로 더 몰려오기 전에 오케이 자 지금 지금 집에서 더 많은 병력이 나오기 전에 힘으로 밀었다가 어택 너무 좋고 미는 속도 너무 좋고 여기 아래 기밍 뭐야 3,000에 500 야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오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밀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집을 다 뺏겼는데 뭘 할 수 있는데 어우 근데 진짜 뭔가 이 맵이 정신없이 박긴 하다 막 미친듯이 몰아치는 맵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아? 약간 좀 포할 것 같이 나도 힘으로 밀어내야 되니까 정신없는? 어 맛있냐 아 맛있냐 라고 물어보면 약간 맛을 음미를 못하겠어요 맛을 음미를 못하면서 지금 게임중이야 그냥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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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중 라면 씹기 전에 삼키는 중 여기서 돈을 AOE까지 모아야 되는게 정답일 듯? 계속 모아야 될 듯 지뢰는 오늘 왔다 지뢰는 오늘 왔다? 키가 2100이라 지금 이미 초비가 지뢰에 다섯발을 맞아야 죽어요 초비가 그래서 안되고 속상 그렇고 타이탄을 일단 다시 뽑을 준비를 해서 뽑아야 됩니다 음 음 이렇게 해서 일단 밀어야 될 듯 이게 뭐야 카이방 유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아 무시를 하려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뇌절을 하면은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뇌절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씩 누가씩 보내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운송에서 보는데 여러 번 계속 오다 보면은 이렇게 당신의 소중한 명도가 다시는 풀어지지 않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선도 알고 계셔야죠 솔직히 그게 있다 뭐냐면은 어 어떻게 보면 카이님도 타스인거잖아 핸득자이식이 이전에 근데 그 이방 그 카이네 방 육수 인건 알겠는데 내 방에서 자꾸 그렇게 육수 우리면 당연히 제 방에서는 그거를 안틀어주죠 그러니 예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논절이야 자 일단 돈을 모아보죠 잡으면서 돈을 모아보는데 병력을 또 뽑긴 뽑아야 될 것 같은 내가 봤을 땐 사거리가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그니까 내가 왜 뇌절이라고 하려면은 야 그니까 귀여운 거는 알겠어 알겠는데 귀여우면은 많이 보셔라구 난 싫다고 난 싫어 왜 그걸 나를 방요하는 거야 난 싫다고 난 싫어 나는 친누나가 애교를 떠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어? 친누나의 애교를 보고 싶은 남동생은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에 몰라? 빨개있었어 카이님은 친누나야 친누나의 애교를 볼 때마다 전 정말 그 세상이 원망스럽다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근데 그것도 그건데 아우 야 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문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 나에게 있어서 항상 큰 문제는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큰 문제 더 같고 갔다 오세요 야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 어? 꼭 그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우 살 거 같아 음 세상 편안하네 아 일단 여기가 제일 빡센 걸 알겠으니까 여기서 AOE를 가져가보죠 AOE를 가져가야 되는 게 무조건 핵심이다 싶은 이유가 지금 보니까 타이탄의 AOE도 늘어나면은 좀 다를 것 같네 일반 좀비들한테 들어가는 파급력이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 의외로 순화가 좀 현역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네 헬로 헬로 수단 같은게 되게 도움이 안 되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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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뭐 음 어...지는 날짜별로 강해지는 것 같아요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봐 화이트 한 150마리? 조금 더 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200만원 더 꼽을 수 있거든? 자, 석재 다 팔아 석재 지금 쓸데없어 남는 석재들 다 팔고 스나 열일 시키고 좋아 혈 좀 팔고 스나는 진짜 이제 슬슬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팔고 아니 내가 요즘에 쇼치에 그 주술 회전 조금 위기 막 이런 내용 나오길래 좀 봤거든?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거야 뭔가 그 약간 뭐라고 해야하지? 표충이 느껴지는 노래라고 해야되나? 그 느낌 알아? 그 느낌 알아? 청춘같은 느낌이 나는 약간 그 그... 그 주술 회전 요즘... 규술 회전 노래를 겁나 듣고 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 그 부분만 계속 듣고 있는데 돌려서... 우마뼈이 듣다 왔다고요? 우마뼈이는 청춘은 아닌데? 저 피가 왜 달았냐고 그러게 왜 달았죠? 스나가 여기까지 때리나본데? 파워에 있는 스나가 저기까지 닿나본데? 그러니까 피가 닿는데? 다을 듯? 십사에... 십... 십삼에... 저런거네? 갈 것 같긴 한데? 주술 회전 요즘 와마...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이 워낙 재밌어가지고 짐스가 개단단하긴 하다 짐스가 개단단하긴 하다 집 좀 때려라! 집을 때려라! 집을 때려다오! 집만 때려주면... 뭔가... 풀릴 것만 같다 집을... 더 집만 부서지면... 답이 뭔가 나올 것만 같다 앞에 벽에다가 라인에다가 슬쩍슬쩍 넣어볼까요? 볼사이 이번에 웨이브 없을 때 지금이 지금 절호의 찬스거든? 지금? 지금이니? 지금 파워에 들어가서 집을 때리면 되니? 야, 파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집을 때려다오! 집을 때려다오! 공격은 내가 좀 더 앞에다 붙여줄게 앞에다 붙여놔야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또 좁은 공간에서부터 파이레벨 해놨어요 해놨는데... 집을 안 때리네? 안 때리는걸? 자, 이제 AOE 나오기 전 곧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나와요 집 때리는 전이 타워를 지켜주기 위해서 공격을 앞으로 밀착 도전히 라인을 잘 못하네 왔다 자, 백만원 공격력이잖아 이거 이거지? AOE AOE 샀고? 여기 좀 다른가? 어 다르네? 야 다르다 달라 다르다! 다르다 달라 지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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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드디어 달라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체감이 다릅니다 체감이 앞에 벽이 더 지워지는 것만으로도 기쁘네 이미 끝나자마자 바아로 마무리해야겠다 오케이 철 팔고 철 팔고 공격력 같은 거 조금 찍어줄 수 있으면 조금만 찍어줄겠죠 일단 돈 벌어서 공격력 조금이라도 찍어주자 어 다르다 헬로 이리와 이리와 에휴 탈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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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탈툰 아래에 베놈들 담는 것보다 달라 탈툰 답은 정해져 있었네 에이웨이를 안 찍었으니까 당연히 힘들었지 에이웨이 찍었으면 이렇게 힘들 일도 없어서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빡세긴 해 그래도 그 와중에 뚫고 들어오려고 해 아 진짜 징글징글하긴 하다 이거 어떻게 뚫고 들어오냐 이걸 공격 어떻게 뚫고 들어오려고 막 저렇게 또 밀고 들어오는 거야 대동날부터 빨리빨리 정리해주고요 공업을 계속 찍어줘 밀리지 않게 따라가줘야 돼죠 분명히 굿 아 드디어 이야 이게 밀렸네 드디어 이 맵에 끝이 보인다 이 맵에 이 맵에 이 맵에 아직 생성중이야? 생성중이네 힘으로 다시 한번 밀어주고 다시 한번 힘으로 민 다음에 옆으로 한번 빼주고 나서 하고 웨이브 곧 오기 때문에 빨리 여기를 내가 넓게 먹어야 돼 넓게 먹어서 뒤에 있는 애들이 딜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여기 구간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뒤에 노는 애들 너무 많아 뒤에 노는 애들 너무 많아 다 빨리 안으로 들어와 오케이 어택 힘 그렇지 자 이제 어택 이 뒤에 놀고 있는 애들까지 다 쏠 수 있게 기믹은 끝났어 마침 마침 기믹 끝나 마침 기믹 끝나 마침 기믹 끝나 끝바 아 이게 아까보다 병력이 많은 곳도 있고 업그레이드가 AOE가 들어간 곳도 있고 역시 AOE 자체를 의심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우리가 의심을 하고 너무 늦게 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25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끝이 날려나? 기믹은 끝났거든? 자 이 집에서 나오던 애들부터 빨리 정리를 해주자 저 못쓸 못쓸 집부터 없애버려야 내가 여기도 먹고 좀 살림살린다 진짜 고마워요 하네요 오케이 다 끝났고 자 이제 정면 밀고 내려갈 준비하고 여기에 궁극 먹어주고 야 갈리스타 다 나와야지 갈리스타 딜도 안 들어가겠다 이씨 50만으로 업그레이드 공격력 50% 증가 야 공업 증가까지 찍었어 이제 어떻게 할건데 어? 공격력까지 쎄졌다고 지금까지하고 지금 느낌이 달라 공업지겄다 힘으로 밀거야 집 밀고 이제 저 자이언트 잡을거야 왠지 느낌이 얘 잡으면 끝날거 같지 않아요? 쟤 잡으면 끝날거 같은데 그니까 아 이거 맵이 쉽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양심이 없구요 쉽네 라고 말하기에 좀 양심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어 쉽다고는 하지 말고 아 되게 맵이 정갈하고 맛깔나네요 예 뭐야 이거 잡아 어 에? 어니 사거리가 18인데 사거리가 18이면 어떻게 해도 안되요 차거리 사고가 18인데 이거 어떻게 잡아? 이게 뭐지?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어 어 자기요? 야 미친놈 뭐야 이거 어? 야 저 미친놈 뭐냐고 저거 어 타나요? 네 타나토스는 사거리 업에 적용받지 않아요 돌타워해도 안된다니까? 돌타워 사거리가 스나가 들어가도 얘한테 사거리가 안나와 쟤가 다시 맞부더 침 얘 사거리가 18이라 이미 이미 나보다 쟤가 사거리가 길어 파업도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전까지는 진짜 떨어다가 이제 55일 되면은 더 우리에서 나오면서 사거리는 줄어드는건가? 아니 여기가 무슨 추경이 뭐야? 아 내가 왜이렇게 배가 아픈가 했더니 어제 그 집에 고기가 있어가지고 고기를 먹었거든 고기에서 약간 퀵취한 맛이 나는거야 근데 퀵취한 맛이 나도 그냥 고기니까 먹어야지 하고 먹었단 말이야 다 먹고 나서 이제 고기 한 점 정도 남아서 내가 아 이거 한 점 남았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 왜이렇게 고기가 냄새가 이상하냐 이랬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고기 냄새 맡더니 야 너 뭐 상한 고기를 이렇게 먹고있냐? 이러는거야 그래가지고 어 상한 고기인가? 아 뭐 상했으면 어때 뭐 요즘같은 날 뭐 먹어도 되지 이랬는데 배가 존나 아프네 아우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지? 그 뭐지? 이게 이게 그 그런 배가 아픔이 아니야 아 진짜 이거는 무슨 어머머 야 이거 뭐 풍증같은 아픔? 어우 미치겠네 아냐아냐 장염 아니야 야 파워로 애들이 때렸더니 형태로 죽여버리는데요? 아 다행히 막 엄청 심하게 상한건 아닌데 으쌰 이거 뭐 안되겠는데? 흠 흠 야 니하고 싸우면 안되겠는데? 말벌 지어보자구요? 간다 말벌 간다 말벌 아 말벌 간다 말벌 간다 말벌 쭉 노래하니? 여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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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피틱이 15,000씩 차요 얘를 어떻게 잡아요 피가 방어력이 90인데 내가 봤을때 55일까지 버티는거 같애 55일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웨이브를 막는다던지 뭐 그런 설정인거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말이야 그러지 않아서 말이야 아 나 나 진짜 아 잠깐만 아 죄송해요 아 미안해 몸안에 독소를 뽑아낸거 같애요 자 해봅시다 결국 몸안에 독소가 문제였던게 아니었을까요? 자 병력들을 일단 나눠서 배치를 해보죠 느낌이 좀 이상한데 배치를 나눠서 해보죠 일단 디톡스 흐트 야 친구야 내가 알고있는 디톡스의 단어는 좀 다른데 혹시 그게 디톡스... 는 아니지 않니? 디톡스... 자 그런 의미였어? 내가 알고있는 디톡스는 그게 아닌데 자 일단 웨이브 자체에 의해서 오는 애들부터 빨리 막아보자 자 여기 왠지 느낌이 마지막 웨이브를 여기서 막아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워 자극도 필요없을 것 같애 사워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이런식으로만 하면 될 것 같고 공룡만 더 이쁘게 배치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기름만 좀 먹어주면 될 것 같고 앞쪽에 벽은 지워놔야겠죠 그래도 여기서부터 막으면서 이쁘게 막으면 좀 이쁘게 막지 않을까 저 가운데 자이언트는 보스입니다 보스인데 못잡겠어요 이상해요 저 친구 사거리가 저보다 긴데 범위공격이 제 유닛들이 다 죽을 정도로 때려요 그렇게 이상하네 아마 55일이 되면은 뭐 보스가 온다는데 보스한테 버텨보고나 생각을 해볼까요? 그서지가 마이너스케 됐네? 갑자기? 자 타이탄 좀 더 뽑고 아랫쪽에 타이탄 좀 더 놓아주고 벽력들 추가로 오는거 이쪽에다 더 놓아주고 아랫쪽에 벽 좀 더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벽 좀 더 지워주고 굿 그 다음에 나무가 올라갈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나무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집 나간 나무 곧 찾아옵니다 네 집 나간 나무 곧 찾아와요 에너지만 지어지면은 찾아오면 될 듯? 기다려봐 빻어 기다려봐 곧 돌아와 집 나간 나무 이제 돌아옵니다 자 말씀드렸죠? 집 나간 나무 이제 들어온다고?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나무 돌아왔다 이제 자 55일이 되자 갑자기 돌연변이 로 바뀌었어요 근데 돌연변이 엄청 쎄네 줄넷쎈데 막을만하네 야 돌연변이 피가 몇이야? 3만 4만? 피통 탐한 돌연변이 근데 의외로 쉽게 맞죠? 돌연변이 자체는 막을만해 아 문제는 저 가운데 있는 자이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거지?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나 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며칠이 되기 전에 며칠이 되기 전에 아냐 아냐 아니 여기 보자 설명에 음 최종... 유 최종 보스 그니까 최종전에 보스가 온다는건가? 60일이 되면은 보스가 뭐 출동한다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 뭔가 아무튼 기분이 좀 뭐가 좋지가 않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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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뭔가 음 음 이게 가트릴드 업체형이 이제 만약 이동하기 시작한다 하면 이제 보스와의 싸움을 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패배선언 제가 졌다고 외치겠습니다 제가 진거 같아요 약간 약간 그 이게 이게 대압일기에 카맨같은 존재 아닐까? 혹시 혹시 자이언트 편에 붙는 가입신청서 어디에 있나요? 이런 느낌 요즘 그 어둠분단장 가입신청서가 핫하다고 하더라 우리도 접속에 가입하는게 낫지 않을까? 보스가 나오면 옆에 타워가 있던 없던 망할거라 어 60일차에 보스가 출시되고 매일 피가 높습니다 그 보스만 잡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확인 확인 아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꿀정보 타다토스는 쓸 수는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없어가지고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60일 전에 전쟁 어떠냐구요? 어... 안해도 될거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스한테 발리면은 제가 봤을때 이 맵은 이제 우리가 평생 못이기는 보스전인걸로 어... 평생 못이기는 보스전인걸로 허가 있던 없던 안되는건 안되는거에요 내는건 안되는거에요 깰순 있게 되어있지 않겠냐 라는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대아비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발언 그래도 깰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그거 되지 않을까? 아 그거 사람이 약간 그런 말을 들어봤을거야 그...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가지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업그레이드 있어요 100만원으로 공격력 100%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쓸데없는 희망 희망을 가지면 안됩니다 안되는건 안돼 안되는거에 희망을 가진건 안됩니다 안되는거에 희망을 가진건 안됩니다 에히히히히히히히 잇따 으왕 이 병아력 90% p 300만 이걸 어떻게 잡냐 병아력 90%인데 공격력이 864인데 업그레이드가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업그레이드를 해도 한방이나 두방이 있었나요? 수나가 공격력이 308인데 그럼 데미지가 30 들어가거든요? 30씩 때려가지고 이 자이언트 피 300만을 어떻게 까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난 안된다고 생각해 이론상 저스펙 그대로 자이언트가 집으로 쳐들어오면 못막아요 암호가 없다고 하시면 3000만짜리인거에요 10만범만 때리면 된다고요? 지금 재병리 500마리니까 500마리가 10만범를 때리려면은 20대를 때리면 만드 20대를 때리려면은 그거 안돼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는 것도 안돼 60일 되는데 갑자기 승리 뜨면서 끝나면은 전 진짜 이 재직자 맵 안합니다 진짜 배똥매비니까 안해 미친맵이야 그러면 미친맵이야 그러면 사람을 놀라가는 맵이지 그래도 보스전이 있다는데 보스가 오겠지 설마 설마 그렇게 시시한 게임은 아니겠지 지금 때려져요 때릴 수 있는데 때리면 지옥이예요 제가 때리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뚝가맞아야되요 전격이 준네 세요 회장센게 아니라 준네 세요 왕의 웨이브도 체소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을거야 그게 비밀상으로는 불가능해가지고 체력업이 있는데 비싸요 100만원에 체력 50% 증가인가? 100만원 써가지고 한대마저꺼 두방인데 그 차이로 깻나고 깻나가 달라지는 않을거야 세대 버텔도 안 돼 여기 보면은 피통업이 오 마.. 50만원에 10% 500만원에 100% 뮤턴트 체력? 저거 뮤턴트 체력업이 아니라 타이탄하고 스나이퍼만 타이탄하고 스나이퍼만 올라가요 한번 올라가 61 웨이브 보고 가 봅시다 웨이브 어떻게 되겠지 타이탄 돌리기를 하든 뭘 하든 웨이브를 두고 났을 줄지 타이탄은 여기 헬로우 어엉 아까 범위가 말도 안되가지고 자 61이 됐죠? 응? 타이탄은 여기 얘를 잡을때까지 안 끝나는거야? 얘를 잡을때까지? 사거리 18이요 얘를 어떻게잡아? 하아아아 쟤를 어떻게잡지? 체력업은 의미없고 그냥 공격력으로 녹여야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웨이브는 안오니까 사실상 이제 꼬라 박아야될 타이밍인건데 야 뮤턴트 뽑아도 여기 안에서 지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기 무슨일이 있나? 인컴업은 돼요 인컴업은 되는데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얼마나 업그레이드해서 이 분스전을 하자는거야? 이거 이건 좀 이건 좀 재미가 없을지도 잠깐만 일단 이렇게 하죠 꼬라박으러 가죠 꼬라박으러 갈 준비하죠 이 많은 병력들로 다 꼬라박죠 공업 찍고 자 최종 보스전 준비하고 들어가 가자 가자 선타는 아 때리네 야 이거를 잡을 수 있나? 잡을만한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드리리? 인스터드 르트 맥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수술이 많아요 수술이 좋겠어 이렇게こthus Lesb Elv 오 지금 반절.. 아 거기다 깠어 야 지금 맷줄 패턴이야 지금 맷줄이야 지금 맷줄 패턴이야 어? 배나? 배? 뭐해? 마피아는 고개를 듭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듭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듭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듭니다 하호흐흐흐흐흐 흐C 야 이 찌이밹 이게 뭐야 하하하하하 이게 뭐냐고 하 씨 하하 이게 뭐야 하하 으어워 하아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걸 어? 야 뭐 이런 미친 맵이 다 있어 이건 타워 스나이퍼 들어가면은 타워 스나이퍼가 사거리가 13이니까 17이네요 이거 이상한 맵이네 그니까 지금 인컴업을 찍어가지고 인컴으로 찍어 눌러서 그걸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중에 잡았으면 못되지않았을까 사거리 18이요 타이탄 전병력 홀컷 해보자고 타이탄 0마리 남았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탄이는 더이상 저희들이 못하지않나 체력업이 너무 비싸요 체력업이 500만원이야 500만원 야 500만원이 어딨냐고 지금 만원있는데 500만원 언제 모아 이 맵은 개거지같은 맵인걸로 하고 놓아줄까요? 이런 동물원 동물원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약간 좀 그 고릴라? 약간 고런 느낌 예 아이젠소스케 죄송한데요 아이젠소스케 그런거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거든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그런거 그 안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총 한번 딱 쏘면은 끄아아아아아 빠져! 재밌었습니다 꺼지라네요 이거 뭐 이상한 맵이었네 이 맵은 여기까지 하죠 이 맵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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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